아, 반갑네, 형제들이여. 오랜만에 새로운... 어? 이건 또 뭐야? 아니, 이럴수가. 이렇게 신 캐릭터에 대한 영향이 크다니 말이야. 아주 흥미롭다, 원. 좋아. 이번엔 신 캐릭터를 부숴야겠어. 그럼 가볼까? 첫 번째 사냥감, 켄세이. 이리 와. 도망갈 수 없다. 정말, 우? 우선 켄세이. 니놈부터 잡아주겠어. 옥졸에 새로운 한명 추가요. 자, 다음은 니놈살. 오, 정말 제사건 슬리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 이리 와. 필살 탈가리 쪼개기. 하하. 형을 집택에 돋아. 또 다른 범죄사를 찾는다. 오, 또 다시 왔구나.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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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이놈에 비단이. 이놈에겐 천봉. 너 부술 거야. 이리 와. 야. 철이 꺼져. 더러운 루아는 새끼야. 니놈의 뼈와 살을 부숴줄으로. 오, 좋아. 냉장고를 제작한다. 일단 후퇴. 오, 여덤새끼. 딸피로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하. 예스. 형제들이여. 국물 속여 이왔더다. 길을 비켜라. 하하. 다음은 너야. 시놈이. 도망칠 수 없다. 내 창끝에 절박하라. 아니, 내 뿔끝에 절박하라. 하하.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했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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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으아. 더러운 식혜녀석. 니놈에게 전벌을 내립니다. 한방으로, 두방으로. 좋은 범죄자는 죽은 범죄자밖에 없도다. 저벌을 완료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리 와. 땅에서 굴복하라. 더러운 식혜녀석아. 오,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이리 와라. 새로운 땅에서. 땅에서 키스해라. 더러운 시놈이녀석아. 으헤헤헤헤헤헤헤. 하하. 저벌을 집행했더다. 환호하라. 어딜 기어들어와. 저리 꺼져. 내가 바로 룸 브링이어다. 브링이노. 신호미녀석이 또 기어들어오다니. 곱게 파지지 않겠다. 잘 가라. 모가지를 분리해주지. 하아. 오늘로써 분노가 종료되었군. 다음 시간에 보자고. 그럼 안녕.